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다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토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인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미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물에 불이 나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잿뜸으로 변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철골이나 시멘트로 지은 집은 끝따기가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 주님의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세상 끝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자는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심판의 불을 능히 이기고 영구에 설 것이오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인생이란 집을 잘 지는 자도 있고 못 지는 자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서로 대조가 되는 것으로 이태리의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과 미국 뉴욕 메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이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보면 건물의 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은 큰 바위를 기반으로 기초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사의 사탑은 기반이 약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1174년 착공 이래로 현재 5.2미터 기울어져 붕괴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털을 잘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튼튼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터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터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집과 터 닦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터를 닦아서 그 위에 자기의 미래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터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수양이나 노력이나 고행이나 종교 등 자력으로 읽은 터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성경 콜로스에서 2장 8절에 대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터를 닦아 놓은 것은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들이 왕성했던 수도가 돌더미에 사여 있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은 인간의 닦은 터는 다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혼합주의적인 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닦은 터에 인간이 보태야 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으로 터를 닦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도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검육하고 고행을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활례를 받거나 종교의식을 집행해야만은 그 은혜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틀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의 터전은 영혼하고도 절대 완전한 터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영원히 청산해버려서 어떠한 죄악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절대로 대가를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엄청난 대역사인 것입니다 이 대역사의 터전 위에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터전을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아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닦아 놓은 털을 양도받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몸짓고 피 흘려서 이 털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닦아 놓은 털을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 털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닦아준 털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을 바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와라 내가 이 털 닦는 데 도움을 베풀었다 내 힘으로 털을 닦는 데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털은 하나님이 홀로 영원히 닦아 놓은 털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털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위에 우리가 인생의 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털 위에 집을 지을 때 성경은 금으로 짓는 집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다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금으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금은 바로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되 우리 신앙 중심이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테레사 수녀같이 인도의 가장 가난한 곳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일생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가장 우리 가까운 내가 있는 현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생활이 금으로서 집을 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부가 하룻밤 잠을 자는데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남편과 아내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너의 집을 찾아올 테이니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 깨어나서 남편이 꿈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호닥닥 놀라면서 나도 꼭 같은 꿈을 꾸어 내일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 우리 대집할 준비를 하자 집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데 해걸음이 되어서 누가 눈을 두들기거든요 뛰어나가 보니까 고아 한 아이가 눈보라가 치는데 발이 퉁퉁 부어 얼어서 손을 호호 불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오라는 예수님은 안 오고 무슨 고아가 왔느냐 그러나 왔으니까 돌보아 주자고 들어와서 발을 씻겨주고 옷을 뜨뜻하게 입혀주고 음식을 잘 먹여서 신발을 씻겨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밤 10시쯤 되어서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보니까 노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눈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흙이에 처해서 벌벌 떨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청에다가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몸을 녹여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왔어요 그래서 둘이 낙심을 하고 그날 밤을 잔잔 데 똑같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을 찾아갔는데 대접을 잘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주님은 안 왔는데 무슨 오시기는 오셨어요 내가 고아의 몸을 통해서 너희 집을 찾아갔고 길이란 낙은의 노인의 몸을 통해서 너희 집을 찾아갔는데 너희가 나를 대접하듯이 고아와 노인을 잘 대접해 주어서 내가 흡족했다 고맙다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내 이웃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그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요 황금으로 집을 짓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이웃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바로 사랑이 필요하고 아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자식이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이 바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위대한 일을 해야 사랑을 실천하고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은 절대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이론을 내놓지 말고 절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집이 명의의 권세 돈에 손해가 가더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금으로 짓는 집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에릭 리델은 원래 영국의 육상선수였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100미더 선수로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림픽 100미더 경주에 금메달을 딸 것으로 확증했는데 경기하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로 주일은 뛰지 않겠다 예배들이를 간다 그러니 올림픽의원회와 영국 황실에서까지 들고 일어나서 설득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일은 주님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 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은 100미더 선수를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400미더 출전을 하는데 100미더 선수가 400미더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올림픽의원회에서 에릭 리델을 400미더에 출전을 치는데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호함을 치면서 손을 흔들기에 보니까 쪽지 하나를 들고 있거든요 그 쪽지를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그 쪽지를 보니까 사무엘상의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리델은 마치 하늘을 날을 듯한 감격을 느끼고 그 종의 쪽지를 읽고 400미더에 출전해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영국에 안겨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목도 아닌 400미더에 난리애를 달아주어서 1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황금같은 신앙생활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여 하나님께 절대 순중하고 복중하는 삶은 금으로 인생을 짓는 삶인 것이미 10편 19편 9절로 11절에 야외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외의 법도는 진실하였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한 것이미 그 다음에 예수님의 터전에 은으로서 일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은 구속함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팔고 살 때 은을 주고 팔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반색이란 은을 구속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은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열로 구속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마귀와 세속을 다 멸하고 거룩함과 성결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주었으니 그를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병을 다 제하고 치료와 건강을 주었으니 믿음으로 건강을 얻어서 살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와 낭패와 절망을 이기고 아브라함의 법과 행통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서 삶의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행통하고 살며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과 음보를 멸하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으니 이것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이러한 구속받은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자기 지위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삶은 은으로 집을 짓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나 의식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의인이 되었다 교류한 사람이 되었다 치료받았다 복받았다 천국 영생인이 되었다 예수로 말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게 풍식이 얻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믿고 이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죄악과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삶을 사는 것은 은으로 집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대수구의 은총을 전파하는 것은 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보석은 아름다운 장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야외로 말며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며마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도스를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잘난한 보석으로 단장한 것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보석은 무엇이냐 승리의 은사가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보석이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예쁘고 좋죠 그러나 여성들은 귀고리도 달고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팔고리, 발고리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지만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 삶이 보석같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영분별이 있고 방언도 하고 방언통력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권능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보석으로 단장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보석으로 집을 지는 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하여 성령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인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행하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나누어 주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보석으로서 집을 짓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로 다 떼면 뗄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고생하지 않더라도 땅 위에 그대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욕심이나 명예나 집이나 권세나 부기나 쾌락을 따라서 살고 주님을 중심으로 서지 못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는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면 곧장 세상 욕심을 따라 명예지휘, 권세, 부기, 쾌락을 따라서 사는 육신에 속한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모대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이나 명예지휘, 권세, 부, 쾌락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 예수를 믿기는 믿었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인생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의 불에 다 타버리고 자기는 부사의 일생으로 불에서 꺼집어낸 나무 동경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하나도 없고 수치와 권욕을 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우리 신앙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지프를 만들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러분 땅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땅을 캐고 바위를 깨뜨리고 들어가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깨어지고 파헤쳐져서 우리 속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캐낸 광물을 재린을 통해서 불같은 재린을 통해서 지껍질을 드러내고 순수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의 터널을 통하고 불같은 시린을 통해 자기가 깨어지고 회계를 통해 변화받아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내고 보석을 캐내는 것입니다 금을 캐내려면 더 깊이 파헤쳐야 되고 은은 좀 덜 깊이 파고 보석은 좀 덜 깊이 파도 우리를 파헤치고 깨뜨려야 보석을 캐내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평탈하면 결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신앙생활에 시험과 환란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속에 금 캐고 은 캐고 보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 견디고 변화받으면 금 같은 신앙이 되고 은 같은 신앙이 되고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지고 불을 통할 때면 회개하고 불을 찢어 기도하지 않냐 할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불을 찢어 기도하면 사랑 못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진실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구속사업을 믿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보석 같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톡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앙과 종결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믿는 사람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은 인생의 큰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고 파헤쳐지고 변화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스까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스는 결핵 말기의 고통 속에서 명작을 지필했고 테레사 수녀는 평생 자신을 괴롭힌 만성 두통을 참아가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스칼은 청년 시절부터 괴롭힌 온몸의 통증을 이겨내고 팡세를 남겼으며 베드베는 청각장애의 고통 속에서 불효의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 마틴은 폐결약과 악전 고통하며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프랑스의 화가 르누와르는 류마치섬의 고통을 이기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세군 운동을 주도한 케드린 부스는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고난 없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때와 마찬가지로 나무나 풀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버리는데 금과 은은 아무리 큰 불에도 쉽게 타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하고 불같은 시련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해하고 변화받은 금같은 사람 은같은 사람 보트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변화되고 살만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삿갓조개는 바위나 뱀 밑창에 붙어서 삽니다 이 삿갓조개는 워낙 집착력이 강해서 바위를 깰지언정 거기에 붙은 삿갓조개를 떼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삿갓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점을 꼽습니다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한 힘으로 조개를 때립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삿갓조개는 엄청난 삿갓힘을 키워서 바위에 바짝 붙었습니다 파도가 너무나 시기 때문에 실내 나가면 죽거든요 죽으라고 바위에 붙어있으니까 점점 조개살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바비를 깨뜨려도 조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풍파와 시를 통하면 예수님께 바짝 붙고 더 바짝 붙고 더 바짝 붙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도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으로 그리도에게 찰싹 덜어붙어서 그리도와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말지하다 그 시련이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품에 깊이 안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시험자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당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얘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석 중에 보석으로 얘기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연 다이아몬드 아니고 인공 다이아몬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은 탄소로 이루어진 수철 1,700도의 고열로 가열한 뒤에 오만 기압의 무게로 압축식입니다 오만 기압이라고 하면 도토리를 집채만한 쇳뚱이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아름답고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700도의 불로서 숯을 태우고 그게 오만 기압 도토리를 집채만한 쇳뚱이로 누르는 기압으로 눌러놓으면 까만 숯이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불이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서 불같은 시험과 환란의 어려움이 누르면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 같지만 고난당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변화받고 영광스러운 우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시험과 환란과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의 품에 더 안 끼이는 사카촉이나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에 불로 시련해도 타없어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지상에 있습니다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에 차이는 것이 나무나 집이나 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이나 방탕은 연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놓으면 덜풀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저항 없이 세상에서 이런 것에 섞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불타거나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쫓아 살고 자아가 깨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변화도 가져오지 않고 행복도 가져오지 않고 도움도 가져오지 않고 복음을 위한 영광도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나 겨우 특글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상급 심판의 불을 통하게 되면 이 세상 일생 살아온 것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는 불구덕이 가운데 겨우 목숨만 건져나오는 사람처럼 구원을 받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루쿠스 안토니오슨 로마의 집정관으로 강력한 지도자이자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잘생긴 외모에 머리도 비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는 은빛 목청을 가진 로마의 웅변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이고 말초적인 욕구에 따라서 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집트 원정을 간 그는 제국의 중요한 순간에 클레오파토라를 보고 그만 클레오파토라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순간의 쾌력을 위해서 그녀와 분류는 관계를 맺고 자신과 세상의 지도자로서의 갖고 있는 권력과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일시적인 세상의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쾌락에 빠져서 일생을 불타버리고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따라 살면서 자아가 깨지지 않고 회개지 않는 삶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작은 불씨에도 불타듯이 서거지 없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바라나 그의 생활이 그 신분을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나무같이 금불같이 집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터는 아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터지만은 그 위에 세우는 나의 일생의 집은 금같이 지을 수도 있고 은같이 지을 수도 있고 보석같이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집이나 금불로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나무요 금불이요 집으로 다 보일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갈까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불구덩이에서 건지는 나무토막같이 구원을 받아 수치를 당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늘어놓고 여러분을 돌이켜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영생의 터진 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같이 사랑과 순종으로 사느냐 은같이 복음 속에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며 사느냐 보석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로서 남을 도와주며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귀형과 공명과 쾌락을 쫓아서 나무나 집이나 금불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느냐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가든지 주님이 강림하시든지 언제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진 후에 세우지 않는 집은 터전도 없으니까 통째로 불타서 지옥의 죗때미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후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하여 나무나 집이나 금불같이 세속을 쫓아서 사면 불타버린 자기 일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는 사람은 금으로서 인생을 집을 짓고 은으로서 집을 짓고 보석으로서 인생을 지은 사람은 칭찬과 잔양과 박수 속에 천사의 환호를 받으며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식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터진 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터는 어떠한 다른 터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만 터진 후에 우리가 일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여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속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나무나 집이나 금물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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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